안녕하세요 디지털 비즈니스학과 학과장 황유정 교수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로멀 시대, 언택트, 온택트 우리 사회를 이끄는 신조어들 이제 정말 익숙하시죠? 모든 것이 디지털 비즈니스로 통하는 시대 국내 유일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를 이끄는 경영학, 창업 컨설팅, 빅데이터의 융합학과 디지털 비즈니스학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학과 소개에 앞서서 주요한 목차를 제가 정리해봐 드리면요 첫번째가 학과 소개, 두번째가 교육과정, 세번째가 차별화된 프로그램 네번째 자격증 취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분들 어떤 지식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회의 모든 변화가 4차 산업혁명으로 통하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택트, 온택트 자 이런 세상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일상과 더불어 비즈니스 환경도 디지털로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위기감 혹은 필요성 많이 느끼고 계시죠? 관련되는 교과목으로 새롭게 학과를 변신했습니다 사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2008년도 우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에서 신설된 온라인 창업학과로 재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그것이 10년을 훌쩍 넘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저희 학과는 온라인 창업학과에서 창업 컨설팅학과 또 창업경영 컨설팅학과를 거쳐서 다시금 2021년도부터 디지털 비즈니스 학과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학과의 전체적인 포맷을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교환의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봤는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정말 DT라는 영어 약자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변화를 기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크게 재직자 훈련 과정을 ECD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직하고 계신 산업재원장에 계신 분들이 지금 일상에서 해오셨던 일들이 이제 디지털화가 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학문이 뭐겠느냐는 거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희는 빅데이터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시대로 여는 4차 사업혁명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것이 사실 저희가 150세대를 넘어서 글쎄요 지금은 진짜 150세라고는 하지만 향후 몇 년 안에 정말로 더 많은 나이로 오래 살 수 있다고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앙이라고도 얘기하시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라이프 시기가 이렇게 길게 늘어질수록 저희는 제2의 인생 설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기존의 대학 때 혹은 여러분이 배우셨던 전공을 20년 30년 써먹어서 산업현장에 서셨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100세 시대까지 활용할 수 있느냐 부족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재직자이셨을 때 배워야 될 학문과 또 내가 재직을 떠나서 제2의 인생 창업을 해야 될 때 인생 이모작을 해야 될 때 알아야 될 기존의 창업 컨설팅과 관련된 교과목들 LCM이라는 구조 속에 녹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디지털 비즈니스 학과로 묶어서 여러분들 두 가지 트랙으로 디지털 경영 트랙 빅데이터 과정을 중심화하는 또 하나는 창업 컨설팅 트랙 기존에 있던 컨설팅 내용이긴 합니다 이 두 가지 트랙으로 새로운 학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교육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통해서 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전문가 기업과 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창업 창직 분야의 전문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알맞는 경영학 지식을 갖춘 데이터 전문가 이런 분들을 양성하는 게 저희 학과의 목표가 되겠고요 크게 봤을 때 기존의 경영학은 기본으로 하면서 이 관련돼서 전문 자격증 과정 운영할 거고요 나아가서 빅데이터 과정을 추가로 열어서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 목표로 저희가 새롭게 2021년도 출발합니다 기존에 2008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창업 전문 과정의 특성화를 그대로 이어가서 여러분들 저희 학과 함께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과정을 자세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디지털 크리에이터 과정 여러분들 배우실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환경을 이해하고 디지털 컨텐츠를 창직할 수 있는 또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크리에이터 분들을 돕기 위해서 과목들이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창업 전략 유튜버 되는 과목이고요 1인 미디어 전문가 되기 인터넷 마케팅 전략 여러 가지 수업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과목을 함께 해주시면 디지털 마케팅 경영 분야의 전문가 되실 수 있고요 디지털 창업이라고 해서 SNS와 연결이 돼서 온라인상에서 비즈니스라 할 수 있는 창업 분야의 과목들 많이 특화해서 열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과에서는 창업 컨설턴트를 양성하는 게 목표였는데요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본 지식을 함양하고 창업 정신을 길러야 되는가 라는 수업들에서부터 어떻게 정부 자금을 활용해서 창업을 하게 되고 성공까지 가야 되는지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등등의 과목들을 여러분들은 수업에서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경영지도사라고 하는 창업 컨설턴트 경영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국가 공인자격증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죠 경영지도사를 취득하기 위한 기초 과목들 저희 학과의 수업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전략적으로 디지털 비즈니스 학과를 확대 개편하면서 저희가 마케팅할 수 있는 주요 키워드가 되는 과목은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쪽에서 국가 공인자격증이 2020년 12월에 첫 회 시험을 치른다고 합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사라고 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그 전문가 자격증을 1회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빨리 공부하고 취득하는 게 목표가 되실 것 같은데요 학과에서 교육과정 오픈합니다 저희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창업 컨설팅, 크리에이터 과정과 같은 정말 요즘 시대를 이끌어가는 핫한 키워드들로 교육과정 만들었습니다 차별화된 프로그램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사이버대학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사실 우리 학과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동아리 활동들이 저희 학과 내에서는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벌써 5년의 역사를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대표적인 동아리는 경영 컨설팅 동아리, 비전 강사 동아리, 스마트 영상 동아리 여러 가지 동아리들이 있는데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재학 중에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개설을 해서 정말 자유로운 학교, 학과 생활 안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자기 개발을 하실 수 있도록 학과에서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입니다 다양한 동아리 활동, 온오프라인 스터디 충분히 가능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학과에서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제 생긴 학과가 아닙니다 디지털 비즈니스 학과는 새로 개편된 2021년도부터 만들어지는 학과지만 2008년부터 생긴 창업학과, 온라인 창업학과가 기본 베이스로 여러분들과 함께한다 그동안 10년 넘게 학과가 운영하면서 이 창업 컨설팅 분야에서 여러분을 이끌어줄 수 있는 대선배들이 학과 동문으로서 교수님으로서 같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든든하실 겁니다 자 그것에 더 나아가 빅데이터 과정까지 오픈을 해서 그야말로 디지털 비즈니스의 모든 것을 우리 학과 내에서 배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 공인 자격준 준비도 여러분이 욕심만 내시면 과목을 공부하면서 조금만 공부를 해서 취득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경영 컨설턴트, 창업 컨설턴트 분야에 있어서는 경영지도사, 빅데이터 분야에 있어서는 빅데이터 분석 기사와 같은 국가 공인 자격증 과정 그대로 오픈됩니다 이렇게 얘기는 어떠신가요? 뭔가 시선이 가고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내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공부를 시작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요? 네, 저희 학과의 모든 교수진은 상업 현장에서 오랫동안 컨설팅 하시고 강의하셨던 전문가분들이 함께 하십니다 더불어 저도 사실은 온라인 창업 분야 특히 쇼핑몰 창업 분야에 있어서는 제 이름만 입력하시면 네이버에서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제 이름은 황윤정 교수입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제가 온라인 창업 1세대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쇼핑몰 창업 책을 저술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저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많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여태까지 집필한 쇼핑몰 창업에 관련된 책들이 그래도 팔린 건수로 하면 10만부가 좀 넘게 팔린 걸로 제가 집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신 분들도 좀 계신데 제가 학과장으로서 학과를 10년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책임을 졌고 지금 학과 교수님들 대외 협력 파트로 일하시는 분들까지 해서 50여 분이 넘게 계십니다 함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2008년도 사이버대학 최초로 온라인 창업학과 시작됐었고요 작년까지 창업경영컨설팅학과 운영을 했었고 2021년도 디지털 비즈니스학과로 확대 성장합니다 디지털화를 이끄는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 커리큘럼 마련하고요 사이버대학 유일한 창업 전문 커리큘럼 가지고 있습니다 창업 분야에 저희 학과 같이 한 25개 이상의 전문 과목들을 확장시켜서 갖고 있는 전문화된 학과 없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 가운데서 사실은 온라인 창업 분야 크리에이터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강화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전 산업 분야 업종을 막론하고 필요한 것이 바로 온라인 마케팅이고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프라인 동아리 활동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의 스펙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창업 컨설팅 분야에 있어서는 경영 컨설팅 동아리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실적 확인까지 발급서를 받아서 사실 정말 내가 컨설턴트로서 이 시장에 진입하고 싶다 정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컨설턴트 나도 도전해 보고 싶다 나 창업 경험 있고 나 재직 경험 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다 이 경험 가지고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예비 창업자에서부터 초기 기업자 분들 돕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과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 함께해 주시면 내용도 이론적으로도 탄탄해지시고 경험이 있으시니까요 그리고 실적 증빙이라든지 프로필도 반드시 업그레이드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사이버대학이 학부이기 때문에 졸업 후에 대학원으로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다양하게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성인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사실은 40대 분들이 굉장히 주 핵심 멤버시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졸업하기 전에 스스로 내 이름을 건 책 하나는 내셔라 라는 것이 저희 학과의 컨셉입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내가 만든 책 하나가 없다라는 것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졸업 안에 출간하실 수 있도록 출판사와 함께 관련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꿈을 가지시고 열정으로 도전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2년이 됐든 4년이 됐든 저희 학과에 계실 동안 활짝 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브랜드 향상 지원 프로그램 1,2,3로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쭉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떤 내용들인지 이렇게 이렇게 1,2,3,4번 예를 보셔요 그러면 창업 경영 이론을 배우고 사례 공부를 통해서 또 동아리 속에서 실전 경험을 해서 또 강사 기회도 부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재학생 특강 시간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냥 학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전문가가 되기 위한 기회를 많이 드리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이 책도 쓰시고 대학원에도 공부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또 자격증도 취직하시면서 프로필이 점점점 전문가로서 업그레이드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차별화된 프로그램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동아리 활동인데요 지금 현재 이건 사실은 매년 동아리 활동들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동아리들의 특징적입니다 미디어 커머스 동아리에서는 유튜버 활동들 크리에이터 할 수 있는 걸 실제적으로 내가 체험해 보고 도전해 볼 수 있는 학습 기회를 같이 모여서 만들어가고 있고 같이 강의도 다니시면서 스킬업 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비전강사 동아리는 강의 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이 강의 주제를 발굴하고 나한테 맞춰서 또 내가 강의 도전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아리이고요 경험 컨설팅 동아리는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 상업 현장에 나가서 컨설팅을 직접 해보고 그걸 실습 과정을 통해서 나의 경험들을 디벨롭하는 그런 동아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별화된 프로그램 말씀드렸고요 끝으로 자격증 취득 총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학과에 입학을 해주시면 첫 번째로 국가공인자격증 또 유망자격증 취득 가능하십니다 국가공인자격증은 경영지도사 빅데이터 분석 기사가 될 거고요 창업보육 전문 매니저는 아마 이 부분도 조금만 관심 있으시면 들으셨을 텐데 전국의 지자체, 대학, 정부 산하기관에 창업보육 기능을 하는 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권 수백 개예요 그런 곳에 매니저로 취업하실 때 반드시 인정받는 유망자격증 창업보육 전문 매니저입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학원 공부하시고 또 그러시는데요 아무리 이건 민간 자격증입니다 민간 자격증이라도 필수로 매니저가 되기 위해서 인정받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1번 유망자격증으로 제가 기록을 넣습니다 창업보육 전문 매니저 자격증 취득 오프라인 수업시간을 저희가 따로 갖고 있고요 기술창업 보육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서 그 과목을 공부하시면 이 자격증 시험 공부하시는 과목입니다 수업도 들어서 학점도 따고 수업을 듣고 자격증 준비를 해서 자격증 듣다고 네 일석이조죠 자 두 번째는 저희 학과에서 직접 핸들링하고 있는 주관하고 있는 민간 자격증입니다 온라인 마케팅 컨설턴트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시고요 경영 빅데이터 분석사 상권 빅데이터 정보 분석 전문가라는 이런 민간 자격증을 저희 학과에서 직접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고 자격증 발급을 관여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세 번째는 크리에이터 전문가 창업교육 지도사 창직진로 지도사와 같은 유망을 딱 이름만 보셔도 뭔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필요가 있는 분들에게는 필수 자격증으로 느껴지시잖아요 그런 자격증을 저희 학과 수업 들으시면 산학연으로 엮여 있어서 이 자격증을 발급하는 협회와 저희 학교가 MOE 협약을 맺고 운영하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학점을 따시면서 이것 또한 취득하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격증 취득에서는 국가공인 자격증 학과에서 핸들링하고 있는 민간 자격증 또 산학연으로 묶고 있는 기타 자격증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새롭게 시작하는 디지털 비즈니스 학과의 전체적인 교육과정의 그림과 또 교육과정에서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All that 디지털 비즈니스라는 키워드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차별화된 프로그램 좀 많이 설명을 드린 것 같긴 한데 저희 학과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또 여러분이 공부하셨을 때 사실 자격증 취득에 대한 꿈도 갖고 계신데 자격증 취득까지 저희 학과에서 마련해 보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컨설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